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양 석수교회 김찬곤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1일 GMS 선교센터에서 열린 제19회 GMS 정기총회에서 김찬곤 목사는 총 투표수 234표 가운데 151표를 얻어 83표에 그친 박재신 목사를 제치고 이사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부이사장을 비롯한 제19회기 이사회 임원들은 참석자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앞서 열린 개회의보에서는 박무용 총회장이 위대한 명령을 주제로 설교했고 20년 근속선교사와 장기선교사, 공로교회 등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직전 이사장이었던 김재호 목사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편 GMS 신임 이사장 김찬곤 목사는 선교 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과 전국 교회와 선도들이 선교사를 위해 함께하는 기도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1만 2천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기도운동과 또 평신도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이 부분을 위해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져서 이거는 임원들만의 조직이 아니고 전국 교회와 전 선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GMS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이취임 예배가 지난 2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이임식에서는 제17대 총장 유석성 박사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고 유석성 전 총장의 이임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제18대 총장 취임식은 노세영 박사의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서울신대 이사장 박용규 목사의 공포와 취임사, 축하패 증정과 축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세영 총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서 서울신대는 대학 정체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거하고 신학대학으로서의 대학 정체성을 구현하는 특성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 임기를 수행할 노세영 신임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대, 미국 두루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했고, 전국 신학대학협의회 총무와 한국구약학교의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노 총장은 서울신대 교무처장과 기획처장 등을 거치고 현재 부평제일 성결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